쌈베 한 대 필게요 흠흠흠 쌈베 한 대 안무지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아이가오 방세를 해줘 에이 뭐야 아이 에이 내가 3이라 그랬더니 공 빼고 3을 쌓아버렸네 에이 거기서 맞춰가자는 거였지 최대치가 3이었던 거고 근데 뭐야 이거 하나 뽑아도 101개인데 세 개만에 한 개 뽑기도 힘든데 에이 너무 나를 물렁하게 보셨다 흠흠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300개 에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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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요 그냥 3개를 뽑기로 하세요 방금 쏜 거를 나 나머지 맞추는 거보다 차라리 뽑기로 내가 뽑아갈게 여기 판에서 지금 하나 뽑혔으니까 두개 남았는데 이거 해볼만한데 해가지고 차라리 뽑기로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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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똑하시네 예 말씀해주세요 번호 세개 응 아무거나 아무거나 랄프야 내가 지정할게 23 24 25 진짜요? 어 진짜 한다고요 뭐를? 왜 저 중에 있어? 알겠습니다 뭐야 야 너 진짜 아는거 아니야? 네 야 300개로 아예 가고 가져가네 이거 에반데 너 보이냐? 저는 보여요 어? 저는 보여요 너는 보인다고? 네 야 그럼 이거 주작이잖아 주작 아니죠 야 모든 신뢰는 너한테 가있는건데 번호를 고르는건데 왜 이거 시행하고 있는 아 번호는 사람이 고르는거니까 제가 고르는거 아니잖아요 아 저한테 번호를 골라라 이런거 말하면 되잖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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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 아니네 주작아니죠 제가 번호를 골라서 고르는것도 아닌데 어 근데 방금 데모로 본거는 약간 주작성이 좀 가미가 되는거 같네요 원래 하려고 했어요 음 음 아 근데 우린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놓자 나는 그런짓은 안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공개하는거죠 알고있다 그쵸 뽑아달라고 안하고 그냥 본인이 그래 뽑아달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돼 어 완전 그거네 그 뭐지 컵 가지고 이렇게 하는거 야바이네 그전에 라이프가 직접 뽑은거는 그전에 라이프가 직접 뽑은거는 그전에 라이프가 직접 뽑은거는 그전은 이 버전으로 안했대 그전은 이 버전으로 안했대 이 버전이 이제 최근에 등록된거라서 이 버전이 이제 최근에 등록된거라서 뭐여 뭐여 빠르노 빠르노 빠르네 변호사 선임할게요 예 아뇨아뇨 선임하지 마시구요 럭님 고르세요 아 고르기 귀찮으면 랜덤이라고 치면 된대요 고르기 귀찮으면 랜덤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 그것도 괜찮네 고르기 귀찮으면 랜덤이라고 쳐라 랜덤도는 아무거나 라고 치면 돼요 랜디엄 랜디엄은 아니죠 아 뭐하세요 럭님 번호 두개 고르시고 다른 분이 랜덤이라고 치십시오 랜디엄은 진짜 일부러 그런거 같애 럭님 하나만 보면 6개인데 아날로그를 방식하는거 아날로그를 계속 고수하는거지 저런 사람들이 어 남들 전자시계 쓸 때 끝까지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사람 그런 느낌이야 어 소동을 좋아하시네 아 어 아 아 아 아 벌써 이제 5월달 한주가 금방 가네요 5월 7일이라니 이 시발 진짜 시간 개빨리 가네 5월달에 장기휴가 날짜는 확실하게 정했냐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돌무니님 까비 장기휴가 글쎄요 까비 그러네 이번에 치과 갈 때 치아 미백도 하라고 하던데 댓글로 그것도 할게요 두피염색, 치아 미백, 임플란트 눈썹염색, 건강검진, 라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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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하려면 한 2주 쉬어야 되는 거 아님? 네 신체 개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신체 개조? 사이버 펑크야? 사이버 펑크야? 코트야 야킹 갔다 오더니 외모 자신감 많이 떨어졌구나 신체 개조 들어간 우키 우키 아 노노노노노노노 시청자분들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것도 다 하고 이번 달에 9월동에서 버스킹까지 하게 된다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그거 알아요? 저희 그 콧박이중에 치과의사분 있는거 저한테 그 쪽지로 보내줬어요 닉네임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텐데 치과 원장님이 콧박이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치과 갈일 있으면 저희 치과 오시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제가 따놨습니다 오래 살다 볼일입니다 정말 아이 근데 난 공짜로 하고 싶지 않아 이 새끼 다 뽑아주세요 아 남자의사분이지 콧박이 DC 가능하냐고? 에이 그건 좀 그렇다 사이코패스면 어떡하냐고 뭔 개소리야 말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거 팬이면 공짜로 좀 해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공짜로 좀 해주십시오 그건 너무 거지 마인드 아니에요? 너무 거지 마인드야 방금 사이코면 어떻게 해서 인류에 살짝 떨어졌구요 막상 가면 30% 할인만 해준다 김치국 마시지마 아니 근데 그 그냥 가서 하면 안될까? 왜 시발 거기다가 무슨 계략이 있고 무슨 음모가 있고 왜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별풍선도 꽤나 많이 쏘셨던 분이어가지고 코트야 형아 나 왔어 음 두 개지 어서온나 팬카이 고맙습니다 응 이빨 다 갈아서 굴비 이빨 아 제발 이빨 코트 이빨 다 갈아서 굴비 이빨 만들어주세요 부베 이빨 만들어주세요 이러는데 야 정말 짜친다 시발 그런걸 드립이라고 하네 어 진짜 어 나 그 피자 먹다 남은 거는 쌓아놨지? 네 그건 있습니다 음 좋구만 이따가 그럼 남은 휘자를 조금 데워서 먹어야겠구만 팬카이 고맙습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세라믹? 아 이거 말고 그 있잖아 뭐라 그러지? 피부 뭐예요? 아니 이빨 하얗게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이빨 다 똑같잖아 아 이거 가짜 이빨 어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가 다 굴비 이빨 만들어서 거기다 껴갖고 하는 거야 그쵸 가짜 이빨 어 와 와 내가 작년에 성인수도 걸려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갇혀서 상영을 헤맨게 기억이 나네 그때 형 방송 보면서 35 36 35 36 오케이 34 36 넌 저걸 다 읽었어? 아니요 저 숫자만 읽었어요 숫자만 네 음 코프야 너 이빨 대고실러 어 형아 73번이 어 오히려 좋아 고이네 야 근데 다들 한 개씩 빼놓고 쏘는 이유가 뭐지? 뭔가 좀 다들 오늘 뭐 DC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정확하게 가자 저기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백원은 더 내야죠 예 음 음 음 음 음 마라도나가 그 세리에이에서 그 그 이후로 나폴리가 세리에에서 처음으로 33년만에 우승했구나 52 52 까비 근데 오 대박이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서 엄청 활약을 잘했나보네 김민재 완전 싹 월클이네 어 근데 그 수혜를 이분이 많이 가져가시네 닮은 꼴이라는 이유로 어 많이 닮긴 하셨더라구 욕 많이 먹는다고 그치 왜 그 닮은 꼴만으로 대장내시경은 안받아요? 어차피 종합검진에 대장내시경은 다 있죠 백두개야 왜이렇게 작고 아니 아니 저 좀 자동화 시스템을 쓰라고 랜디엄이라고 하질 않아 백두개는 뭐야 아 아하 까비 이걸 써놔야겠다 고르기 귀찮으면 랜덤 아 아 이거 어디 놀 자리가 없다 제가 수정할게요 우탱이 하나도 못 가져가네 우탱이 하나도 못 가져가네 재수 없어 우탱이 하나도 못 가져가네 하아 아 이번에 그 콧박이가 54 아 54 까비 예 이번에 콧박이가 저 갔다오는데 거기 전라도 쪽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 돼지고기 육회를 먹더라구 돼지 주물럭이야 이게 82 까비 줄 서서 먹는 집이라고 하네 전남 무안에 있네 전남 무안에 있네 크으 코트야 이모가 재유 많이 껴서 좋네 아니야 나 이거 어렸을 때 먹어봤어 랜덤 까비 코트야 라이프님 몇 번인가요? 좁지 좀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된대 그 어렸을 때 얼핏 그 먹어봤던 그 기억이 나 돼지 주물럭이라 그래가지고 육회로 먹는 돼지고기 저거 진짜 맛있어 그래 들어가 어 보터 부터 러브? 어 들어가 아니야 그 당 육회도 무슨 뭐 살모넬라균이니 무슨 먼 바이러스니 뭐니뭐니 뭐 그 뭐 뭐 디스토 디스토마 그거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막 호들갑 오지게 떴는데 그러고나서 나 한번도 오히려 소화도 잘되고 좋았어 어 저런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이후로 식당에 그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벌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그 돼지고기 육회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거야 어 폐지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21번대 여기 왼쪽에 일자로 쭉 구워진 라인대 저쪽 라인이 살짝 나올 것 같은데 구월동 버스킹은 일단은 이번 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26 예 96 응 96 96 아 이거 안 나오네 이미 두개가 뽑혀버려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얼굴이 내가 좀 탔어요 저번주에 바이크 많이 타서 그런가 어 으흠흠 아 이제 핸드크림이랑 진짜 그 썬블럭 이런거 좀 하고 다녀야겠긴 하겠어 여기도 엄청 탔는데 예 팔도 많이 타가지고 까맣네 몸은 하얀데 음 선크림 발라야 될 듯 으 으 으 으 아니 존나 자기감 느껴졌었던게 저번에 강만장을 갔었는데 옆에 이렇게 그 으 으 으 저 투어러 바이크를 하나 타시고 타고 오신 그 비엔더블유 오우너 분이 한 분 계셨거든 네 내려가지고 발라클럽에 딱 벗더니 딱 이렇게 얼굴 들더니 한 50대 60대 처럼 보였어 아저씨가 근데 썬블럭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더라고 그래서 야 저 나이 드신 분도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사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어 썬블럭 하나 사야겠구만 꽃을 든 남자가 정배 아님? 남자 화장품은 옛날에 꽃을 든 남자 하나로 통일이었는데 비비크림 처음에 유행했을 때부터 으 으 으 으 으 다음주가 조금 빡세네요 다음주 금요일이 흉가 탐험 그리고 목요일이 공방 에 무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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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방도 한번 하려구요 흉가를 다녀오기는 해야되는데 흉가 흉가 강화도 쪽에 진짜 흉가가 많은데 어 강화도 쪽에 폐가 흉가 그리고 폐 초등학교 요런데가 많아 어 가까우니까 강화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무리 토론 이번주가 2회차인데 아 결혼에 대하여 네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나는 뭐 할 말은 많아 할 말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주제가 조금 약간 끌리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으 원래 귀신토론을 좋아할텐데 60일 60일 까비 게스트 섭외가 다음주로 그러니까 다음달로 미뤄져가지고 그러게 됐어요 에 그리고 그리고 삭발도 하나 넣을까 여기다가 15개에다 삭발 하나 넣어라 삭발 좋지 안돼 혐차올라 왜왜 3만개 삭발한다고요? 못할 거 뭐있어 5만개구나 14 어차피 두피문신도 해야돼 어 눈썹삭발보다는 머리삭발이 더 낫죠 눈썹삭발은 진짜 사람 기괴해져요 오디움 싸고 와야겠다 오디움 싸고 와서 쓸 컨텐츠를 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 10분 20분 정도 더 가통의 시간을 갖다 갈게요 예 왜냐면 게이지가 알죠? 예 게이지 때문에 그래 게이지 게이지가 좀 채워지면 나도 맘 편하게 네 한 10분 30분 정도 한 10분 30분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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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른데 안 나요. 물 하도 많이 먹어갖고 오줌 색깔 투명해요. 노란색 오줌 안 나와요. 물 하루에 무지하게 많이 마시죠. 2리터 이상? 두개제야. 너 이렇게 짤치는 행동을 하냐? 딱 너까지만 DC해준다. 해줘. 랄프야. 왠지 저거 될 것 같다 뭔가 느낌이. 84래. 아니네. 오렌지 좀 해주라. 오렌지 좀 먹어야겠다.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전라남도 무안에 뭐가 있지? 무안 영암 F1 서킷 있고. 거의 뭐 딱히 볼 게 없긴 한데 거기 가서 돼지고기 육회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오랜만에. 존나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맛있었거든 저거. 무한, 한평, 순천, 나주, 영암 이쪽 라인들이 개노잼 라인들이죠. 사람도 안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살듯. 전라남도 몽탄은 진짜 강원도 양양 인제급으로 거기보다 더 밑이야. 정말 볼 거 없고. 조그만 소규모 마을이야 몽탄은. 강화도 가라고요? 강화도라 아우 지겹네 강화도 샤발. 오늘 컨텐츠 한 두 개 이상 뽑으면은 그냥 새차 방송 한 다음에 맥도날드에서 먹방 갈기고 그 다음에 강화도 같은데 한번 바리 갔다 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컨텐츠 경매가 아니라 돌림판으로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오늘 토크온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네. 토크온이 재밌죠. 근데 저는 토크온을 하면서 약간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어쨌건 제가 이제 과거에 좀 그런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개가천선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발에 이렇게 큰 족쇄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탈하고 방송 열심히 하면서 딱히 사건 사고가 없이 살다 보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희망사항이고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로서. BJ로서. 그렇지 않아요? 네. 좀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인식이 생기려면은 적어도 몇 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어쨌건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발방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이게 딱히 뭐 이렇게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게 좀 싸워야 되니까 누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되게 막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거의 없죠. 솔직히 10중 8구가 거진 그냥 싸우고 야 이 개병신 새끼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이제 방에서 내가 좀 약간 패권을 잡으면서 휘두르고 그 안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편견과 그런 선입견 가진 애들 갖다 뚜깍 해주는 그런 맛으로 예 좀 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그 수요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약발방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내 스스로도 이게 계속 쌓인다. 이런 거지. 예. 팬들이 아직까지 약발방을 많이 좋아하니까 어. 나도 피피해진다. 좀 그런 게 있죠. 없지 않아. 재방송 건빵이 아예 없나 없냐고. 건빵 많아요. 지금 그 들어와 있는 그 시청자들 그 리스트를 보면은 팬 가입 돼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돼 있으신 분들도 한 5분의 1 정도 계시는데 채팅을 안 치는 거죠. 눈치 보여가지고. 워낙에 우리 방송에서 이제 뭐 기여도도 없고 방송에 대한 공헌도가 아예 없으면 채팅을 아예 못 치게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그분들한테는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채팅을 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지만 뭔가 너무 공격적인 성향으로 채팅을 치고 태도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빵 욕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뭐 그냥 채팅 치는 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쵸? 제가 근데 그렇게 만든 건가요? 여러분들을? 건빵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건빵 여러분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핍박했나요? 오랜만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마 블랙돼서 부캐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근데 모든 건빵이 병신은 아니죠. 당연히 채팅 치시는 분들 중에서 건빵 분 중에서도 되게 진짜 좋은 채팅 쳐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팬들이 건빵을 욕하면 코트 형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사고 치는 건빵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빌드업이 계속 항상 그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저희들도 좀 뭔가 약간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 결론은 그거예요. 닥치세요. 제 결론은요. 아갈빡 쳐담으세요. 아시겠죠? 숨어 사세요. 닥치세요. 아갈빵은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차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빵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잠재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쏘더라고요. 100원이 없어서 안 쏘겠습니까? 1,000원이 없어서 안 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 충전하기 귀찮잖아요. 충전 버튼 딱 눌러가지고 뭔가 결제한다는 게 구글 딱 카드 입력하고 그게 참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하지 않는 건빵들이 미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뒤짓이라는 겁니다. 돌림판으로 정할게요. 20분에 시작합시다. 오렌지예요. 언젠가 쏘시겠죠? 제가 이번에 로또를 처음 사봤는데 로또 번호 확인하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화면 띄워놓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보고 번호 하나하나 맞추고 있었는데 위에 QR코드가 있더만? QR코드에서 딱 하니까 당첨 됐는지 당첨 안 됐는지 그거 딱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되게 간편하더라. 근데 카페 올렸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로또 사는 게 제일 돈벌인 짓이다. 하지만 충전이 뭐가 귀찮아. 건빵농들 인터넷 쇼핑 존나한다. 이런 비행신. 같은 거지 근성 2년 이상 된 건빵농들. 전자녀 꽉 채워가지고 건빵 비하하셨네. 근데 제가 쉴드 쳐드릴 수 없습니다. 건빵분들 죄송해요. 건빵 욕하지 마세요. 건빵 형님들이 또 나중에 재방송에 든든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들이 시장 가서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요즘 당사 좀 되세요? 시장 상권 좀 살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당선돼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예. 이명박이 정치를 잘했다. 그쵸? 솔직히 서울 버스 환승 시스템은 획기적이었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거였는데 실천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신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이 잘한 거는 청계천. 청계천은 지금과도 예뻐요. 서울을 진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갑자기 정치 얘기해버리니까 또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러고 너 좌파잖아. 또 이러니까. 당연히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명박 때 20대 초반이었지. 스무 살, 스물 한 살? 코트야. 건빵은 별사탕이랑 와자자작 씹어야 제맛. 흠흠. 뽑기 노반심, 컴경 노반심, 경시 청료. 와. 졸라 쿨한 시청료.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그런 의미로 제가 뽑기 5개 공짜로 해드릴게요. 랄프야. 네. 어. 20일, 22, 31, 32, 41, 40, 아 41까지. 5개. 20일, 31, 41, 41, 50일 그리고? 아니. 21, 22, 31, 32, 41. 아. 네. 네. 안 보여. 안 보여. 신께맹세코. 진짜. 신께맹세코 안 보여. 네. 이거 개발자분한테 피드백 좀 해라.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거 자꾸 의욕이 덜 끓는다. 응. 아니 이거 저 뭐야.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제 몇 개나 만나요? 당첨이 어딘지요? 그거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네가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 제가 이제 이거 제가 2,000원을 띄워놓고 있는데 2,000원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안 보여요. 알겠어요. 안 내부로 들어가야 보인 거 때문에. 알겠어요. 당첨이 어딘지. 알았어요. 네. 대단자분들 열심히 만드셨는데. 네. 코트야. 신께맹세코 이용진. 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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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유 김. 미유 김. 미유 김. 미유 김. 미유 김. 신 믿어요. 그게 외계인인 거죠. 네. 인간은 어디서 났는 거야. 외계인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외계인들이 만든 존재. 우리는 she monkey. 응. 응.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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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혜똥손 코사장 2번에 간본다 아쉽게인데요? 이러면 말하는 대로 바로 눌러줄 수 있어? 내가 손으로 셀게 우리 그거 없어졌냐? 띵띵 하는 거? 띵띵 샌다고? 간다 파워랩트 형님 제가 최소 3개 이상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믿으세요 갑니다 긴장이 되는데요 이거 제가 뽑아드립니다 3개 이상 뽑기 해드릴게요 파워랩트 형님 저 믿으시죠? 안 믿는다고요? 닥치세요 아니 장난입니다 30 너무 느려 랄프야 네 뭐를요? 3 뭐해 30이라 그랬잖아 네 30 어 17 5 15 16 8 9 18 29 29 하나 뽑아드렸어요 벌써 네 자 판가리 한번 갑시다 사진 굉장히 엮겹네요 판가리 한번 갑시다 다시 갑니다 몇 개째 했죠? 9개 했어요 형님 저 믿으세요 네 33개 콜띠야 오늘 좀 되는데 아 그럼요 이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2일부터 30일까지 빠르게 가 갑니다 자 파워랩트 형님 한 개 축하드립니다 코트야 야라이 시즌스 위안과 코트야 와 4천 개를 이런 이런 피해안 아 코트야 코트야 일부러 당첨 안되게 하려고 저런 거야 진짜 넉넉한 집이에요 형님 다시 본다 형님 10개 트러스트 미 아 트러스트 유 아 트러스트 유 갑니다 코트야 1마 2번은 신게 맹세 안했다 키우 키웅 키웅 나라이 4 3 4 3이요? 4 3이요? 어 5 4 5 4 6 5 6 5 7 6 8 7 8 7 5 5 5 5 5 5 8 4 7 7 5 5 6 7 8 7 7 8 5 5 6 5 지평선안이라고 막하라 아니 한 대 남았죠 100 이건 기회야 32 이건 기회야 아 아니 파워 형님 너무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아 왜 이렇게 안되죠 9195 고고신 킥하우토 형님 91부터 95까지요 어 나 흑화할거냐 오만들이나 재킹 와 킥하우토 형님 2개 내다버린 5000개 아 이거 진짜 너무 죄송한데 형님 형님 그럼 쓰시는거에요? 5만개 이하 채팅금지로? 하십니까? 5만개 이하 채팅금지면 아무도 못할거 같은데 이거 저거 시간 덜해야될거 같아요 한 30분이나 한시간 음 방송되는 저거 하면 채팅 다섯명도 못칠걸요 형님 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중에 있을줄 알았어요 뭔가 위에 뭔가 있을거 같애갖고 이하로가자 예 대신 우리 형님이 원하는 컨텐츠를 첫 컨텐츠로 가자 형님 어때요? 바로 약발번 고르실텐데요 그럼 하면 되지 네 지금 채팅을 안치고 계셔? 헉! 아 근데 형님 저는 제 방송능력을 알고 싶으시면 5만개 이하 채팅하셔도 돼요 한개로 시그춤하고 한개로 방셀 기여 오케이 시그춤 한개 방셀 오케이 시그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 그거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코트야 댓글 툴툴 대지 말어라 5천개를 동돌이 세탁기에 올리셨다 인정만 쳐라 동돌이 세탁기 코트야 방셀 하는 법 좀 알려줘 방셀은 내가 키카오톡님 닉네임 아이디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방송국에 올려드릴거에요 방송국에다가 아주 이쁘장하게 올려드릴거에요 음 여기다가 추가해줘야지 이건 진짜 기회야 33번 그 기회가 안온다 어 하실거죠 이거 어 오케이 그러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연습이 좀 덜 되긴 했는데 일단 파워랩트 형님 좀 기다릴게요 진짜 방송하신거 아니겠지 채팅이 계속 안치시는데 쪽지로요? 혼자 개인소장하시려고 쪽지로 방셀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말씀하신 응 그것도 해줄게요 그것도 해줄게요 어 아 그거는 저기로 해주면 되잖아 네? 그거 기론해 기론에 서로 해드릴게요 어 쪽지로 사진도 보낼 수 있어요 어 5만개 잠깐 해봅시다 5만개 잠깐.. 5만개 채팅 잠깐 해보자고 하시는데 일단 춤축해요 오케이 내 방송능력이 궁금하신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채팅 없이도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달이로 돌아간다면 발로 차버리고 싶다 아니 발로 차버리고 싶다는 줄은 힘드네 형 나도 그냥 방셀 받을래 멕칠님 방셀 알겠습니다 멕칠님 방셀 오케이 알겠습니다 총 3개 찍으면 돼요 저희 오케이 코트야 내 다음 일부러 5천개 내다버려서 신난 고함 자 형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 0다리로 돌아가는 코트 아 1다리 어? 매니저 채팅 칠 수 있어요 아 매니저? 오케이 5다리되겠네 시청자수 5다리 5다리로 방송해보기 음 그럼 파월의 피텔님 쓴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음 코트야 좋아 만다리는 뭡니다 와 한 번 더 뽑고 가시자고 하시는데 한 번 더 뽑고 시작합시다 이야 이거 20개 또 제가 뽑아야 되나요? 형님 뽑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X자에서 오른쪽이 있느냐 왼쪽이 있느냐거든요 형님 근데 이건 무조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싹 다 여세요 왼쪽 그 X 여세요 어 다 열어 X 왼쪽 아니 형님 순서 말해줘야지 제가 하면 주작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저걸 다 열어 저거 다요 그냥? 어 싹 다? 20개인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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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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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봤죠 형님? 봤죠 40부터 80까지 갈겨 40부터 80까지 갈겨 아니 34부터 46까지 갈겨 저렇게 6개 34 36 44 46 저 네모난 다음 7개 4개 아니 아 왜 Wargy 왜 잘 안 뽑아지 Á 잘 행운이는 계속 골라먹네 저 안에서 이 정도 많이 소진됐으면 나도 뽑아야지 하면서 행운이 은근히 강원랜드 가면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 오직 베팅해놓으면 마지막에 돌림판 돌리기 전에 강원랜드가 돌림판 밖에 안하거든 뭐 바카라는거 몰라가지고 항상 칩 하나 가지고 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행운이야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오따리로 방송해보기 네 채팅 칠 수 있는 시청인원은 아 채팅 칠 수 있는 시청자 채팅 권한은 별풍선 5만개 이상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5만개 걸 수 있어요? 되지 않아? 4860 4860 아 안됐어요 형님 안걸리는지 몰라가지고 코트야 나 겨자 갈게 5만개? 될걸? 어? 만개가 아 형님 이거 제가 시스템 못봐서 더 안되네 더 안되네 더 안되네 아 형님 이거 만개밖에 안된다 네 만개 맥시멈 만개는 한 분도 50달리죠 만개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자 그러면 진짜 갑니다 만개가 50달리 돼요 방송능력 검증 시청자 50달리로 방송해보기 50명도 안될 듯? 은근히 많아요 근데 만개 이상 쏘신 분들 아 진짜? 채팅창 보세요 갑니다 3 2 1 보세요 3 4 5 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존묵질 하지 마시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컨텐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만개야? 나 만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요 예 돌림판이에요 여러분들 원하는 컨텐츠로 이제 돌림판으로 해서 돌려서 시작을 할텐데 예 예 1 2 10명정도 되는거같아요 돌려볼께요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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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씨발 근데 이거 진짜 좆박을거같애 거짓말아니라 이건 나중에 해요 아냐아냐아냐 연습이었어요 도전 가자 아 씨발 아 씨발 자 약발방 약발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발방 바로 갈께요 아니 근데 채팅수가 너무 좀 적어서 이게 미스테리 공포게임을 하면 진짜 거짓말아니라 정말 시청자수만 많은 뷰봇돌린 뭔가 15달이 방송인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아마 강할거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 조금 왁자지껄한 그런 컨텐츠로 해보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거 채팅을 못치는데 윤희님이 어떡하지 형이 고르시죠? 내가 고르는거는 마음에 안들수도 있는데 예 이따가 볼게요 윤희님 어차피 지금 막혀져있으니까 윤희님 이따가 예 들어오시면 되고 너무 졸리시면은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뽑기판 치우고 이제 컨텐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응 38 39 40 49 50 오케이 잠깐만 랩이 뽑으면 안돼 뽑을까요? 네 55 하 이거 그럼 판갈하고 갑시다 어때요 판갈하고 뽑기판 치워버릴게요 어차피 하나 남은거 이거 지금 몇개 안되는데 그럼 윤희님이 귓말로 해주시면 안될려나? 귓말도 안되요 매니저 잠잠시더래 아 매니저로 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윤희님 매니저 한번 드릴게요 형 하고 싶은거 하나 내가 고르고 싶은거 66 vote 윤희님 쳐주세요 윤희님 쳐주세요 음 시장과자 매니저 해임해주세요 대답 와 채팅창 존나 안올라가니까 진짜 색다르다 뭔가 환경이 이게 진짜 쉽지 않네 윤희님 미동도 없는 채팅창을 보면서 50다리에 이거 50다리도 아니야 10다리야 솔직히 채팅친 사람 10명도 안돼 학고된 기분이 어떠냐고요? 색다른데요 윤희님 먼저 하고 해야 돼 근데 윤희님이 채팅을 안 치고 있어 학고인이고 있다 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방송한지 지금 한달밖에 안됐는데 너무 바라시는게 많은거 아니에요? 한달됐는데 고정 15달이면 많이 보는거에요 형님 내가 고르죠 윤희님이 안오시니까 아 또 다른 방송 보러가셨나보다 매니저를 해밀하고 윤희님 고를건 75요 10개 파워랩트 형님 파워랩트 형님 이 중에서 한개를 뽑는거니까 충분히 뽑아드릴 수 있지 96부터 99까지 4개 갈겨요 6개 84, 85, 86 아 씨발 몇개 남았죠? 두개요 두개요 아 잠깐만 두개 남았어요? 잠깐만 코트야 스바노미 해동소나 두개만 뽑아야죠 68 68 어 아 씨 확률은 15분의 1입니다 15개거든요 59 빨리 뽑아야돼요 지금 77 77 12분의 1이다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시청자 수가 58 58 네 까비 자 15명이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다 네 형들 채팅 좀 많이 쳐주고 너무 조용하네 오 찡찡님이 뽑았다 와 찡찡님이 뽑아버렸네 57 근데 이거 낭캠 방송도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린다 88 38 랄프야 찡찡님 하나 드리고 판갈 한번 해갖고 가 어 판갈 해갖고 네 판갈 해가지고 코트야 샤발 그럼 몇 개 뽑아야죠 지금 벌써 판 세 개짼데 럭님 열게 럭님 열개 럭님 열게 오케이 열개 내가 고를게요 아 이거 판갈아 빨리 컨텐츠를 해야되는데 오케이 5 25 45 65 51 53 58 56 88 71 아 끝났어? 더 이상 뽑아드릴 분 없어? 자 그럼 약발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1달이 늘었습니다 1명 더 늘었네요 총 채팅치는 사람이 12명 정도밖에 안되 파워래프트 형님께서 풀지 않는 이상 시청자 수 10위 따리 방송 만개 넘게 소신 분들이 10위 따리죠? 가겠습니다 야 이거 지옥이다 쉽지 않네 오케이 얘기 한 번 더 해줬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찡찡님이 찡찡님이? 아 지금 진짜 마지막 할게요 이게 더 이상은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너무 뽑기 방송만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예 오케이